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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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젬등 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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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자 가십시다 타세요 으 나는 최대한 쪼끄만 걸었어요 왜냐면은 무거우면 애들이 무건출 하고 리더 두껍게 하고 그러면 애들도 안 물어 물이 흘러서 서로 엉키지 않을 정도로만 자 여기 오늘 50분은 제일 큰거 잡는 사람 프라이즈로 걸게요 50불 따먹게요 오늘의 주인공은 저래요 으 아 아 아 아 아 아 1 예 아니 뒤에서 만약에 많이 잡았으면 웬만큼 잡으면 바꿔주면 안 그럴려나? 여기가 딱 이렇게 커요 50분 걸지 말까? 너무 치열해지니까 오늘 막 우정의 금가구 이러는 거 아니야? 이미 가있습니다 쪼개져서 금갈 것도 없다 이거는 고등어 잡은 거 염장해 놓은 거니까 가위로 잘라서 낚시 욕심 버려야 돼요 형 혼자 지금 낚시 잡고 있잖아 잡은 자 먼저 잡으려고 지금 박스 받으려고 1등 하려고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어이 지금 잡을만한데 들어오네 지금 들어오네 뭐가 달려있는데 아까 툭 친 게 뭐지? 뭐지? 조그만 테일러 테일러 새끼 박스 안 치네 박스 박스 안 치네 아 쳤어 쳤어 자 이게 현재 기록이야 지금 1등에 1등 일단 재지 마세요 하하하하 계속 시집 걸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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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기다 박는다 얘는 뚝꽁안하다 아 얘는 뭐야 발코드 아니야 뭐야 아냐 아니야 길이는 내가 1등 어 형 레코드 3 재보자마 이렇게 하지 마시지요. 여기다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땡겨지죠. 27일. 27일 메코드. 27일 1등. 자 오늘 하루 이대로 끌라면 1등. 50불. 킹놀이는 셀업은 오징어 이렇게 갔다가 맨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한 번만 딱히 껴주면 되는지요. 어떻게 처럼. how can you like launch so late. I do not know the sunrise tip so late. 자 지금 조그마한 스냅 업 하시네. 지금 바닥 치면 무조건. 조그맣째내 잡아 바닥을 쳐 우리 뭐 말이스로 가는 건 아니니까. 와아아아 자꾸 막 튀는거야 막 치질 않는대 트래벌리인가 트래벌리인가 보네 트래벌리네 트래벌리 트래벌리 세바닥 트래블리 어, 네네도 세거지 아닌가? 네네네, 트래블리 트래블리 진짜 예쁘다, 파란졌어 와, 이거지 자, 첫 획감 빨리 들어가 여기 세바닥에 개혈충이 있네 있을걸? 아, 있지 않나? 어우, 바늘 딱 빠졌네 아, 이거 힘들 것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조화란 트래블리 보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저만한? 어, 무시, 무시, 무시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자, 첫 획렐리 35 오케이 와, 이거 지금 킹이 지금 요 줌 사이로 지금 보호가긴 하고 있어요, 지금 요건 다 확실히 킹이 요거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다가 요 줄이는대로 올라온거에요, 수영에서 아, 그래서 미끼고 올라온 지금 미끼 못쓰고 있어요, 지금 저는요 보니까! 미끼를 이렇게 스위쳐로 해서 해봐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런 민감한 고기를 잡으려면 사실 바늘이 조그만 게 좋고 강도만 있으면 바늘사지랑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걸 터득하게 됩니다. 이만한 고기를 잡는데 진짜 이만한 바늘을 써요. 그 뭐냐 이런 걸로도 킹 잡혀요. 강도만 넣으면 그냥 이런 걸로도. 왔다 왔다 왔다. 싫어 한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소리는 왜 안 와? 소리는 왜 안 와? 트러블리 트러블리 와 세형이 들어왔네 트러블리 아 왔어요? 오케이 트러블리 같은데 트러블리 형? 트러블리 트러블리 베일을 풀고 이제 낚시때는 여기다 꽂아 놔 30 30 될 것 같은데 딱 30 30 좀 안되네 30 좀 안되네 버려 괜히 올라오게 올라오게 아 오 오 뭐야 세일이 되는데 크네 낚시떼 때 왜 들어야지 와 지금 킹 때 이거 봐요 지금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다 킹인데 우리가 웃고 즐기는 사이 이거 봐 너 때문에 지금 뭐죠 하하하하하 저도 많이 와서 지름치고 있네 오 킹 아 킹 아닌가? 아 빠졌네 아 아 까서 바로 요걸 먹는거에요 여기 있네 알맹이가 맛있어요? 맛있나요? 달달할걸? 그래도 잼이 가네 잘려갔네 진짜 아 이게 펌에 시키는게 있네 펌에 시키는게 있네 펌에 시키는게 있네 드라이드가 아니고 오우 오우 나이 지내고 오우 저노네 맛있다 펌에 초콜릿 꺼내시는걸 아세요 넌 모르게 생겨가지고 어때요? 국찌개요? 가벼워요? 오! 쥬피씨 오우 조그만 민어네 오우 조그만 민어 조그만 민어 바닥 쳤었어요? 오우 빠졌다 뭐야 에이 연속 써야지 오 약간 크다 약간 크다 약간 크다 어차지 걸린게 좀 빠졌어 내가 아 시킹을 했었어요 아니 아무리 조금 해도 재봤어야 되는데 그 민어를 넣지면 어떻게 해 그 민어를 넣지면 어떻게 해 영상으로는 남겼는데 제보질 못했네 아무나 킹 한마리 걸면 무조건 무조건 50은 보장 아무리 짜고도 50은 보장 50 보장에 해? 50달러 보장 하하하하 정말 좋아 어어 이거 이거 올려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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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 미인거 같은데 어? 킹피씨가 그 정도는 아니지 많이 지랄을 떨지 어? 주라벨야 킹 같진 않았어 킹은 더 덮쳤어야 됐어 어? 이거 부림이다 부림 어? 부림 크네 큰해 밑에 뭐야 오! 킹피씨 지나간다 킹 쫓아가요? 네 지나갔어 여기 여기 지금 뭐가 액션이 있으니까 오 밑에 뭐 킹피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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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떠 떠 킹피씨가 바로 보여 바닥이 조용히 해보세요 지금 일단 지금 또 올려야겠다 응 됐어? 나이스 킹피씨가 얘를 쫓아오네 어 나이스 나이스 기름같다 나이스 자 34가 넘으면 자 50불 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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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짧아 길이가 짧아 31 자 사진 하나 줄 나이 삐려 사진 지었는다고요? 혹시 모르잖아 오늘 이게 마지막에 하나 둘 네 오케이 자 미끼 체크한지 오래됐으면 미끼도 좀 체크해 보고요 지금 킹 들어와 있네 많이 이거 잘랐어 언니 킹하마 올려 저 킹 있네 맞아맞아 맞아맞아 저 킹 지금 박아봐요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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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지 자 사운더 트라펠리가 많아 자 킹의 가능성이 높아 어 내가 잡을 수 있냐 잘 모르겠다 하하 흐흐흐흐흐흫 네 계속 잡기에 힘 빠지니까 자 바로 바로 그냥 50불 챙겨 갈 것 같은데 어 릴링 좋네 야 케이마트 화이팅 하하 하하 슈퍼 케이마트 하하 쩝 가자 가자 주만 안 서진 비가 있네 드래그 좀 더 타이탈할 것 같아 지금 드래그 아예 좀 한 칸 한 칸 정도 봐 아니 안 돼 근데 지금 싼 길이라서 드래그 파인 조정이 안 될 거 같아 드래그 오난이 없을 거 같아 이런 걸로 잡아야 진짜로 그거인데 스텔라로 접으면 안 돼 이런 거는 거기다 올렸던 리걸이야 아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오우 릴링 잘하네 드림 올라오고 이러면 어떡하지 아 근데 편집하니까 힘든데 아하 아하 대가리만 올려 대가리만 고기를 들려고 하지 말고 더 들어 더 들어 고기를 더 끝 오케이 오어허허헣 아 무겁다 잠깐만 이건 맵다죠? 이거 리건 아니야? 안되네 65 안되지 그래도 50불은 그냥 껴찼는데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줄 먼저 발을 먼저 빼자고 57 57 57 아 1로 하면 57.5 자 57 갑니다 57 57 57.5 57.5 살려주면 되죠 인생고기 아니네 아 너무 좋은데요? 처음 잡아온거라 그랬지 않아요? 네 저 킹패시는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나도 K마트에서 하나 살걸 뭐라고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천천히 서두를 필요 없어요 25불 큰거 치고는 드랙소리도 좋은데 25불이면 보통 그냥 브레이드 원줄 가격인데 그것도 싼 원줄 그것도 싼 원줄 자 K마트의 위력을 K마트로 할 수 있다 K마트 협찬 가자 K마트 협찬 너무 빨리 떨어지는게 아니에요? Q. 왼판 아파 형 이럴 수가 있냐 야 형 와 이리와 떨어졌어 어셨다 이리와 아 이건 리더가 나갔네 리더가 어디 좀 이끌어졌어 여기 묶음 바로 아래 으아아아아아 묶음 아래 야 아 이거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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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오징어 으 으 으 으 으 아 이 놈이 치질 않네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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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큰 것 같진 않은데 짜자자자자자자자주시오 으 크다 아 쪼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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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거는 안될 듯 아 힘들다 힘들어 오늘 그렇게 안 무네 57,8? 57,8? 아 이거 제대로 져야 되는구나 이게 참 그거지 57보다 크네 작아져라 작아져라 57,5? 니가 몇이었어? 57 이거 58에 가까운 아 이걸로 하면 확실히 58이네 아 미안해서 어쩌지 바이바이 2주 그 다음에 우리 3주 그게 다 2주 2주 1주 5주 1주 2주 2주 1주 1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이거 가자 이거 가자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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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보다 큽니다 아까보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자 내가 대가리 올릴 때 옆에 대가리 올릴 때 아 안될거같아 안될거같아 아 똑같아 58 58 아까랑 똑같네 아까 그 놈 아니에요? 이름 새겨놔 상처로 여기다 x 이렇게 해놓은거 온다 58 58 둘이 걸렸나? 둘이 걸렸다 내꺼 틀어줄테니까 신경쓰지말고 나중에 풀면 되니까 아 절로치면 싸워야돼 절로치면 저기 요틀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딸려와 아직 안딸려와 지금은 아직까지 시간은 있고 배 밑으로 들어가면 무조건 싸워야돼 자 지금 여유있어 저쪽으로 가니까 좋게 줄만 안되지면 된다 이거 어 내꺼 또 왔어 내꺼 또 왔어 아 이거 바쁜데 바쁜데 바빠 자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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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자 둘 중에 하나 아무나 리걸나 아하하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아 깜원 아 어 어 이것도 사이즈 괜찮을 것 같은데 으 으 으 아 아 으 올라왔어! 올라왔어!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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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으로 가봐. 아냐. 아냐. 거기 서 있어. 거기 서 있다가. 네. 오! 또 왔어! 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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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먼저. 이거 먼저. 이건 리가. 나이스! 와! 조심조심. 조심조심조심. 여기 빼 여기 또 바닥에다 그냥 바닥에다 풍덕 자 이건 리그 줄 풀르고 줄 풀르고 나이스 야 나이스 더블 나이스 더블 빨리 담궈 빨리 담궈 빨리 담궈 아 이것도 괜찮은데 이거는 아까랑 틀리게 두껍잖아요 이거 필미씨야 빨리 담궈 빨리 담궈 지금 어마어마하니까 와 안되네 57 58 58 나이스 이거는 리그 될거야 야 이건 된다 와 67 68 68 69 여기가 9네 69 나이스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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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라 많아 지금 잘 가라 자 일단 어머랑 아 아 아 아 진짜 손을 안쪽 아 mortar 아 어 이건 저쪽으로 뒤로 가는데 거기도 좀 접어줘야 될 것 같아 어 이것도 클 것 같은데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아 와 이게 더 컸어 이게 더 컸어 와 내가 컨트롤을 못 했어 이거는 이건 진짜 사운드가 될 것 같아 와 진짜 크다 야 야 진짜 큰일이야 와 이건 이건 아니 이건 와 난 당연히 퀵피쉬인 줄 알았어 와 이건 이건 처음 보는데 이렇게 큰 옐로테일은 아 쟤 보자 거의 40 이 이빨 조심해 와 대박인데 40 넘어 40 넘어 이거 안 빠지는 거구나 40 몇이야 41 41 40 40 좀 넘네 와 와 동기기가 이만하거든 40 좀 대가리 뭐 잡았어 빨리 빨리 빼 빨리 빨리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별새끼야 별새끼야 대체 이게 니 혼대 아니야 지금 여기가 여기 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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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엉켰나 보다 쟤는 안킨 거 아니야? 줄 풀러요 줄 풀러 거기 줄 풀러 나 뺄 수도 그럼 우정에 금지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빨리 빼고 여기 Uhh 됐어 ago 야 아직 달려있나? loose 어게 오늘 시드니면에서 잠잘 때 없어질 뻔 했는가? 고생한테 많이 버린다 어 이거 또 얼른 치고 나가는거야? 그쪽으로 와서 하는게 나은 것 같아 프로펠러 걸렸나 안 걸렸나? 걸렸어요? 이거 뚱셔나? 이거 뚱셔나? 애매긴 해 자고? 애매긴 해 이걸 써야지 또 안 돼 사이즈 어땠어? 작아요? 이게 낚싯대가 조그마니까 최장시간 파이튼데? 이벤트 치워줘요 형이 지금 이 형이 내버려줘 이거 하자 자 밸런스 마트에 저쪽에 서있어 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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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이 고기 아니야 딴 고기야 저건 아니야 아니야 이 고기 맞나? 맞네 맞네 아 맞네 아니 맞네 맞네 지금 뭐 수백 마리 있어 이 기회를 놓치고 있네 우리가 지금 나사무스랑 똑같네 화장실 한 번 갔다 화장실 한 번 갔다 나야 바로 나야말로 이제 화장실을 타면 놓쳤어 지금 오케이 오케이 자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올라왔다 올라왔다 우와 들어왔다 자 줄풀고 일리걸 일리걸 일리걸씨 너 뭐야 낚싯대 리일 다 괜찮은데 리더가 6파운드라서 더 조심한거지 59 57 57 58 58 58 오올 아 뭐야 넌 뭔데 씨 팔굽이가 킹핏이 나 꼴찌네 사이즈 57로 나한테 57 다음 57이에요 가자 아 힘들다 힘들어 아이씨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셋 중에서 제일 큰 킹 잡은 1등 상품 하하하하 마지막에 핸드폰 살 때 아 또 아픈 추억을 하하하하 옥 엥 엥 엥 엥 엥 엥